운해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56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편 56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요하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내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장과 변화의 주역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론적으로 내 마리의 소를 키우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내가 졌소 당신이 맞소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한마디로 완전 보금체질이죠 완전 보금체질 되라 절대 보금체질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보금적 수용력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절대 보금체질 되고 싶죠 그런데 여기에 힘은 묵상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보금체질이 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20대 초반 엄청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올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에 삼천명을 풀고 다윗을 죽이기에만 지금 24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사올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죠 사올의 옷장안만 살짝 베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묵상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다니면서 또 수많은 시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또 입을 크게 벌리면서 부르지는 시간을 통해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 다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성장의 대명사라고 말씀하셨죠 겨자씨 예화 아니겠습니까 겨자씨를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우리가 왜 정체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오직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당신께서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간증하시면서 오직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주만 그래서 오로지 기도의 힘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변화의 주도자라 말씀하셨죠 누룩 비우죠 누룩의 특징은 그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개인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키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죠 땅끝이 보입니다 2, 3, 7 빈 곳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가 쓴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기독론, 교회론 많은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에디오피아 넷이 아닙니까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넷이가 아프리카 복음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56편은 다윗의 10편이죠 위에 붙은 제목을 보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이 제목이 붙습니다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입니까 사월 왕의 추격을 지금 견디다 못해서 적군 블레셋으로 도망했죠 거기서 미친 연기를 하면서까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말이 아닙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부하들에게 어떤 체면이 지금 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편 56편을 다윗이 남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10편 56편 8절에 보니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다윗의 처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적들에게 공격당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하죠 이게 나의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개수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이 눈물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의심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내가 아뢰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기도 우리에게 원단에도 말씀하셨죠 믿음의 힘을 크게 열라 그 다음에 기도의 힘을 크게 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할 때 마귀는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기도할 때 마귀는 정말 이 기도를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만나는 우리 전두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로 승부수를 걸어야겠다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겠다 10편 81편 7절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 불을 지져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평상시도 불을 짓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응답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요아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지금 성경에서요 보기 드문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거지 어떻게 말씀을 또 찬송을 하냐 말씀을 찬송한다는 그런 보기 드문 표현을 지금 답이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열렬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반응이 있겠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0편 56편을 1절부터 차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다윗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포서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지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우니 지금 다윗은 기도 중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나를 삼켜려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두렵습니다 다윗이 겁많은 사람입니까 그 10대 후반 나이에 거룩한 그 영적인 분노감을 통해서 골리아스 물질은 영적인 군사 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수많은 적들이 호심탐탐 지금 다윗을 누리고 있으니까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바뀝니다 본문의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자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지금 다윗의 당당함이 보이십니까 1절부터는 원수들이 나를 칩니다 원수들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없어서 그런 죄갑함이 느껴지는데 눈물의 기도를 하고 나서 다윗의 영정상태가 어떡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자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네 너희가 날 어찌할 것이냐 이런 다윗의 당당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말씀 확실히 붙잡아야죠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확실히 붙잡아도 왜 우리의 옛 틀이 안 바뀝니까 왜 우리는 옛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 부분이 이 기도의 골방이라고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영적인 전쟁 기도의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그 골방에서 우리는요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겠죠 10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디를 향해서 울어야 합니까 말씀의 의름대로 우리는 2, 3, 7 빈 곳을 향해 우려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신앙을 떠나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를 위해서 전두 대상자들, 장결자들, 새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위처럼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역의 두려움이 떠나갈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갈 겁니다 지금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 기도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본문의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서운함이 일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죽게 드리리니 지금 다위세 영적인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환경 변한 거 없어요 적들이 지금 자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과 생명은 한 발걸음 차이 그 정도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죠 내가 감사제를 드리리니 내가 감사의 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위세의 상황 그 다음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위시 20대 초반 지금 아직 광야가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은 이 상황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사의 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의 원단의 말씀과 너무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입을 크게 어는 거예요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를 입을 크게 열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이미 뭐라고 선포하죠 사망이 자기 앞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원수들이 지금 자기를 너무나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다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완료형으로 선포해버리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죠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강단의 말씀처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다윗과 같이 이 눈물의 기도의 영성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키는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는 처음에 인사합시다 그 오프닝 멘트 그런 부분들이 사소하지만은 좀 유심히 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요즘 어떤 기도와 멘트를 하시냐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부유합니다 하나님 믿고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부족함이 없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지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의 방향에 맞춰서 먼저 드리기 헌당에 대한 그 믿음의 도전을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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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